코로나19 유행이 여름에 맞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걱정되는 점도 궁금한 점도 늘어났는데요. 확진자를 본 모기가 나를 물면 감염될까?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해도 괜찮을까? 걱정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1사이프에서 알려드릴게요. 모기는 일본 대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뱅기열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죠. 만약 확진자를 본 모기가 나를 문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다수의 감염 전문가들은 모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HO에서도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미심깨기 코너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기 물림으로 인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기를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아니라서 되도록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때 바다, 계곡, 수영장으로 피서가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됐다고 하잖아요.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물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져도 밀도가 낮아서 위험도가 덜하다고 합니다. 특히 염소 등으로 물을 소독하는 수영장의 경우 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바이러스가 수영장이나 목욕탕, 스파, 물놀이 시설에서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간한 안전여행 가이드에서 수영장 시설 이용 시 두 팔 간격 건강거리를 유지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건강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영장이라면 방문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쓰더라도 충분히 자주 환기를 시키는 걸로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에어컨 사용하면서 환기하기, 땀에 젖은 마스크는 가급적 한 번만 사용하기 등 코로나 시대의 여름철 수칙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워서 마스크를 벗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또 идет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iron inform공사 성장 아멘 대화